오늘 은혜바콜 성지달 하나님의 말씀은 7회 극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회 극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우아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고배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예고배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족속 핵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스족속 히족속 요구스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즘이 내게 달하고 애국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예고배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7회 극기 3장은 우리 모든 송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바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 살면서 잘나가던 그 시절 그때가 아니라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신세 그러면서 또 4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목자가 되어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이 80세의 나이가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잊혀진 사람, 잊혀진 시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시간표 안에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과 환경과 형평과 상관없이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섯 가지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는 절대의 여정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언약 성취 구호 구속사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송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고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주님을 더 빨리 만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금을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런 아쉬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금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내 남편을, 사랑하는 내 자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각자의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용원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석지가 석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안에 절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바오롬 핍박자였을 때 밤의 해석에서 주님을 만나 주셨고 사무엘은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그렇죠? 부르심이 다 달라요. 10대의 부르심이 있고 80대의 모세처럼 부르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정확한 시간표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 송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본문 오전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굽에서 노예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다. 아무도 거를 떠보지 않냐고. 강대국인 이 예굽의 이 바로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순간에 노예 취급하고 별별로 없는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언약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지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있을 때 그 괴로워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창세자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겠다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만 나아가는 이 환경 속에 우리 안에도 뭐가 있냐 우리의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의 그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네가 부르지짐는 그 부르지짐을 내가 듣고 있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여지는 환경 속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10편 139편의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요호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바로 나는 창조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나이다. 우리의 전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고통을 아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예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적각고 흐르는 땅 가난한 땅으로 데려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간섭하시고 약속하신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서 7절에 땅의 모든 족속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을 이끌어 가시며 430년 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이것을 트래그하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인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경제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그 은혜 비밀이 바로 복음의 구속사의 그 구원의 성취 내가 이 질병 가운데 경제의 문제 가운데 인간관계 내가 정말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서 숨을 쉬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에게 있는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사단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뺏어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을 짓는 그 불의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의 138에 그 축복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달 때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문제 안에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걸 그대로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애틀 우리 안에 이걸 주고 싶은데 이게 주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어그러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내 쪽으로 영 쪽으로 심 쪽으로 생각과 사상과 철에 있기 때문에 문제와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면서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2, 3, 7, 9,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의 지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덴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복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바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 그 능력 안에 고하여라 예수 이름의 모든 조주가 끊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고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고 두 번째는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전의 말씀을 보면 이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이 바로라는 이 의미에는 막강한 권력을 바로 쥐고 있는 강대국을 말하고 또는 어떤 것을 또 말하냐 모든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자 또 영적으로는 바로 사단 흑암의 세력 이러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나이 많고 노인인 80살 된 인간의 힘으로는 볼 때는 능력이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그 왕들의 주권과 상관없이 목자인 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능력의 하나님 모든 세상에 권력을 주권하시는 그 원천이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름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망국을 여와의 기업으로 얻는 이 즉복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겠다. 그 원약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도망나왔던 바로 앞으로 애국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장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나중심과 물중심과 성공중심 11장의 그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우상과 흑암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하여서 빼주셨습니다. 빼주시고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라 현장 속에 빛을 비춰라 다시 영적인 애국의 현장으로 사단이 주권에 대해서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사 예수 크리스토의 그 능력 안에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2023년에 2023년에 내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그 현장 내 기관일 수도 있고 내 교구요 내 직장이요 내 현장이요 또 내 가문에 내 아예 모든 주어진 그 현장에 나를 영적인 모세처럼 보내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불리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행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이사야 35장 3절에 뭐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문제 환경에 나의 정말 그 환경 어려움 속에 그 감당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고른드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며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신 이 축복에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맡겨진 이 사명을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전진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타트만이라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러면서 2월 4일 이번 주 토요일날 각 대교구별로 이렇게 산민일조 연합하는 그래서 대교구 캠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도 캠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 대교구가 우리 대교구장님을 통하여서 각 교구 우리 전우사님과 우리 증직자들을 통하여 사육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성도족 함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어제 경기 2대교구는 이렇게 줌으로 먼저 사전 이렇게 예비 캠프를 사육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린 게 스타트만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스타트만은 내 것이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쯤이야가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안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모두 다가 기도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장당규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 또 우리에게 붙여준 새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대 관심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 집중은 바로 하나님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 예용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 또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버지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지 마시고 그 문제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도전하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채널 비 beter Animal 호놈 제품 및 제 Anyone 피 아이 파 eme